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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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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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멀리서 찍으라고 잔소리 튀겨마야야야 야 나한테 오지마 큰거 잡으면 안되겠는겨? 큰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봐 내보고 넣으라고 지금 니가 넣으시오 자 멀리서 찍고있어요 잔소리를 얼마나 하는도 나한테 쉬우지마 사이즈만 더 크면 좋겠고 조금 안쉽다 그거 뭐해 너 너무 클 때 온지 얼마 안되서 메모리 못잡아서 사장님이 고기 필요하다 해갖고 지금 일단 적당한 고기는 지금 나눔하고 있습니다 잡는 적시로 나눔을 버립니다 항상 잘 잡지 아까 여기 사이즈가 작아졌어 아까 여기 사이즈가 작아졌어 찍기 싫은데? 손 실어봐 방생 방생 칫수를 하려고 두개 달고 이러면 비건으로 해야된다 이거 둘이 4개 하자는데 지금 반을 두개 달고 마리서 하자니까 반을 두개 달고 저러고 있어요 아이고 사나이가 쪼잔하게 진짜 그러지마 쪼잔한게 문제지 낚시도 못하게 하고 영상만 찍으라네 이게 간만에 왔더니 둘이서 얼마나 잘 잡아죽겠는지 아이고 영상 잘 찍으셔야죠 아이씨 영상 찍는걸로 기사로 전락했어 아이씨 색깔이 이뻐 근데 사이즈가 맘에 안들어 둘이서 양쪽에 막 잡아넣어요 이렇게 해놨다가 또 못 잡는 분 있으면 또 건져주고 지금 2차적으로 다 나눠주고 1차 2차 누가 쏠 수 있겠지 좀 크다 2마리 이 아저씨 결국 2마리 이걸 왜 알아 미치겠다 한 마리 빠졌다 아이고 2마리를 한꺼번에 이거 사이즈 좋아 빨리 김 이거 헷갈리 야 내기에서 지게 생겼는데 손맛 보고 있니? 안올리고? 잘잡아 올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벵에 저기도 벵에 오늘은 저게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인데 진짜 벵에 치는 사람이 많이 왔어요 끝에 보이시죠? 끝까지 다 와가있어요 지금 사람들 벵에 다 잘 잡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오후에는 오후에는 그래 오후에는 지금 오랜만이잖아 이씨 어? 한참만에 지금 고등어가 들어와가지고 병애들이 입질을 좀 덜하는 것 같아 예민해졌어 봉툴 달았어? 아니 안달았어 안달았어? 폼만 크게 해가지고 계속 빨리 잡아 큰 건 줄 알고 잡으면 맨날 그래 이씨 앞으로 이런 거 폼 잡지 마라 나도 낚시 좀 하게 네 네 말이 없나? 야 네 반을 두개 달아야되겠다 담당이 안되는데 응 옆에서 막 올린다 막 올려 방생 까지시더래라 어 두 마리 무넌는거 아이가 되게 떠네 어 에이씨 낚싯대만 좋아데 어 낚싯대만 휘지고 난리야 아 벌써 3차 나눕니다 응 버갖고 담고 다 버갖고 담고요 물 퍼 놓으면 돼요 우리 물 좀 퍼주면 돼 안그러면 손으로 담든지 응 그 다 갖고 가요 여러분 많네 그 다 갖고 가면은 뭐 푸짐하다 하하하 이거 어 엄마가가 병에 한 마리 잡았고요 저는 지금 얘가 못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물을 자 지금 물고 있습니다 안을 뺄 여가도 없어 지금 간만에 왔어 들어 올려 어 좀 크나 박는거 아이가 또 야 어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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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지도 못하고 저 내 방에는 여기 좀 커요 어 쓸만해 어 아이고 바쁘다 아 아이고 요즘 병이가 너무 잘 나오는 거 같아 아무래도 응 물에 담가놨는 거 끈지고 있어 지금 물에 담가놨는 거 끈지고 있어 지금 아 아 색깔 너무 이뻐요 생애 색깔이 너무 이뻐요 아 이쁘다 고생했다 손맛 징하게 보고 가라 일주일 동안 뭐 노는데 아 아 일주일 동안 뭐 노는데 손맛 징하게 보고 가 하하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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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휘셔 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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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장님 고등어 같은데 뭐야 화가야 이모 아 이장님 진짜 고등어다 고등어? 얘 물고 왜 째지 않고 가만히 있어 오 고등어 고등어네 고등어 이장님 되게 하더라 아우 야 이리 해 자기야 이리 해 야 야 야 야 또 잘했어 아 고등어 너무 크다 야 시장 고등어 골라왔다 시장 고등어 사실이 고등어 들어 왔네 내가 그대로 아 아 아 아 뭐야 귀 왜 옆에 쓰고 왜 옆에 있을까요 어머 피나 어떡해 부리지 마라 했다 나도 작아서 안 불렀다 아 아 고등어는 부리지 마라 아 병에 무시하지 마라 적어도 병에다 아 아 그거는 완전 박 아이다 지금요 요정도 20cm 정도는 다 잡아갖고 지금 요오신 분들 다 나눔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채 적은게 그래도 20cm 다 우리 갖고 가는게 아니고 다 뭐 못 잡으신 분들도 이래갖고 다 나눔합니다 우리는 30 25 이상만 하하하 오늘 저녁에 손님 와서 혜택 먹을 거에요 야 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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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애가 아니고 황어 야 이래 씨 크기도 하다 어비 와이구 가세요 안돼 그 못얼려 옆에 땡겨야 돼 옆에 땡겨줘야 돼 황어는 저렇게 옆사람이 때려받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하 목줄이 혼자 튼튼해 놨더니 떨어지도 않아 딱 거기서 딱 거기서 딱 틀어버리면 되는데 하하하 거기서 딱 틀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올리네 하하하 아이고 저거 가져가야지 오늘 11월 11일 후포항에서 평방에서 잡은 건데요 사이즈 큰 거는 한번 보세요 사이즈 사이즈 좋습니다 고등어 사이즈도 엄청 큰 거는 없고요 시장 고등어급 나왔고요 보니까 핫꽁치도 나오더라고요 핫꽁치도 사이즈 좋은 게 나오는데 저희들은 병에 잡는다고 아예 핫꽁치는 하지도 않았고요 지금 병에 사이즈 좋은 거는 저희들이 갖고 가서 혓떡 느끼고 이것도 뭐 구이용으로 갖고 가신다고 해서 지금 요거는 나눔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눔 네번째입니다 고생했다 추운데 추워서 저희들은 5시 돼갖고 철수합니다 오늘 저녁 아 이게 너무 낮다 자 제가 높은 덜레가 찍을게요 요거는 병에 도미에 아까 잡은 병에 도미고 어 나눔 또 많이 했지만 저희들 먹을 손님도 받고 해갖고 저희들 먹을 병에 도미고요 요거는 이별난 과메기입니다 과메기가 지금 요렇게 잘란 것도 있어요 제 손으로랄게 요렇게 잘란 것도 있고 요렇게 찢은 것도 있어요 맛이 틀린다 하니까 저희들도 맛 한번 보려고요 자체는 요렇게 나오고요 찢어갖고 먹는 맛도 맛있대요 그러니까 아 해가 진짜 맛있게 생겼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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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낚은다고 그것만 맛있을돼 과메기가 더 맛있다구 이게 에이 암 알았어 과메기는 먹어보고 평할게요 회 다시마 고시래기 과메기 꼬시래기 과메기 찢어먹는게 맛있다고 찢으래요 식성도 참 마늘 또 뭐야 파 고추 매워 오 고추 매워 네 맛있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